2시간 넘어서는 아마 또 이렇게 시장의 시간을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면 저는 그저 우리 이의 최연 목사님 같이 옆에서 선배님께서 교회장을 1년 동안 하면서 너무 참 잘하신다. 그러고 제가 이 교회에 정말 귀한 일들을 어려운 목회장을 돌보시는 그런 교회님들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비슷한 아마 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어나 함께 갑시다. 계속해서 저 1년 동안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함께 전에 회장님들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또 2년 동안 앞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윤리의 경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귀한 일들을 장하수님들을 계속해서 함께 알고 가서 더 많이 풍성히 결승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